존경하는 영남인 여러분들 제1회 자랑스러운 영남인 수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잔치하는 곳에는 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덕수로 환합의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신 우리 전복사님 평상시에 제가 만났을 때 깊은 영상과 따뜻한 감성과 예리한 지성을 갖추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더 감격적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 호남 출신의 총회장 주신 우리 송앙서 목사님은 오늘부로 명예 영남이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 우리 호남협의에서도 이런 점들을 잘 인지하고 그리고 교육해서 우리 전국 호남협의에서도 자랑스러운 명예 호남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